이지윤씨 또 다른 이지윤의 얼굴들을 보여줄건데요. 왼쪽부터 자연스럽게 봐주시고요.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오른쪽을 봐주시고요. 정말 대안없이 자기가 있는 수 있는 게 참 좋을 것인데요. 이지윤씨 정면 오른쪽까지 봐주시고요.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페르손은 이지윤씨입니다. 그 자리에 계시고요. 제작자죠. 윤톡신씨 보시기 바랍니다. 정면을 봐주시고요. 음악회 소음을 이번엔 영화회 소음을 함께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제작자와 배우로 만났습니다.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.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.